아 이게 지금 양쪽 팀들이 정말 신중한게 제대로 보이고있죠 아 IT 맥크 오더 나왔어요 자 눈 넷이에요 아 지금 눈 가요 눈 가요 눈 넷 아 지금 피치팀 눈 다섯 명 아 양환 선수가 나머킬 아 양환영 씨 아 이거 IT 맥크가 이게 좋나요 자 진짜 4대2 아 양환영 선수 3킬 3킬 4킬 4킬 안했어 양환 선수가 10킬로 최다킬까지 갱신했습니다 유언님이 그 카푸치노님 아니에요 맞잖아요 카푸치노님 맞지 불각시잖아요 유언님 유언님 손에 그냥 맞으면 돼요 안 빠르고 안 느리고 근데 저는 진짜 예민해거든요 감별을 거의 맨날 바꾼다 보면 되거든요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지버기 안올 수가 없다 내가 지필코 저지하십시오 어이 어이 왜 카푸치노님 요새 총 안맞아요 원래 잘하잖아요 총 안맞으세요 감절을 물어보시고 황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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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inim 중적배로 사려면 중적배로 조심해야 돼 혹시 몰라 게임을 한건 중적배로 올 것 같은데 키보드를 바꿔요 키보드 중요해 무조건 장비 중요해 뭔 장비는 바꿔요 바꿔 안맞이하면 바꿔 시드님 잘 조심해 왜이렇게 많노 중세 지우다 멀새킬 각이다 안오네 중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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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래에 다 썼어 조담들 안오면 간다 스피드를 주인공 중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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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니 아.. 아.. 어.. 가만있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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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티킹 뛰우잖아.. 아이씨.. 그렇게 못 쏜다지.. 멀티킹 가자 튀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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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방 모어.. 뭐야 울베 돌렸다.. 어차피 게임 졌어 이거 포기해.. 그냥 킬자리.. 야 울베 하나 갔다 울베! 울베 하나 갔다 이제 이제.. 울베 하나 올거야.. 아 피해.. 아니요 저 앰스톤.. 야 지훈아 중옥.. 중옥 패스.. 오그로 간다 지훈아.. 오고고.. 갔다 갔다.. 나이스.. 야 중옥 없어 중옥 없어.. 방방방방방..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. 자.. 아 네 하느님.. 들어가세요.. 하하하하.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. 네 하느님 들어가세요.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. 내일 뵐게요.. 아 내일 모레 뵐게요.. 내일은 방송 못해요.. 아니요 저.. 그.. 유언님 원래.. 앰스톤 쓰는데.. 저 지금 DT로 바꿨는데.. DT가 더 안 내려서.. 앰스톤 다시 바꿨는데.. 야 지렸다 샷발.. 방금 인정? 방금 거 지렸어요.. 형 진정? 아.. 이걸먹어 주운이가.. 좋았다.. 야.. 좋았다.. 어.. 거기다 오고 배진거 따라갑니다.. 그건.. 아니 그거는.. 나 데크하이 입니다.. 셰.. 네.. 내 거이~~ 봤지.. 아 아니에요.. 유언님.. 그거는.. 벌써 올린 지가 오래됐는데.. 뭐.. 지푸러 고장났잖아요.. 로지텍 10% 예 그것 쓰다가 고정했잖아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그거 안아플레임? 뭐야? 아 빼 빼 빼 빼 아 풀리나? 이거 팀이 많은거 같은데 풀레임 팀이 피가 안어있어요 간다 딱 여기다 찌르는거야 그렇지 한번 접어주고 아 개피 다 개피고 아 주연이 H 누르고 게임이에요? 아 진짜로? 아 그런 분들도 계시긴 나 봤어 저는 연습 못할때문에 일주일 끌고 있었는데 아니면 가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야 야 큰일났다 형 야 죽어도 큰일났다 형 아 아 아 나에서 아 각수할때만 오케이 빙 먹었을거에요 무조건 빙 먹었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복방인가요? 과연 예수님이 어딜 갈까? 응 아니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예수님 왜 자살하지? 자 새로하신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누님들도 계시겠지? 오케이 누님들 이야 푹씨 살바.. 이야 지린다 이거 내려봐 말팀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지 안될거 같네요 몰라 몰라 안나왔어 걔네 형이 못 박아볼게 좋지 안나왔어 지금 아 나 피가 야 이제 나왔다 지훈아 뚫렸다 이제 뚫렸다 이제 뚫렸다 예수님은 그래도 반피 깠어 어 어시 떴다 나이스 개하 꿀 나이스 둘다 어시이네 어시 두개 떴네 아 저 개구에 적팀 시치때문에 개구 앞에는 적이 안나왔어 개구 그렇지 이거 잡아야지 그렇지 뽀나 나이스 방해단 그렇지 더블 케어 아니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아 쐈어 아 아 왜 나 왔으면 죽었는데 아 akk 아 아깝다 깜짝 아 에 앗 연락 엔 아 와보세요. 한번 해봅시다. 형이 그러면은 딱 잡으러 가잖아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그죠. 적응되면 원래 유언유구하기 힘들죠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